새로운 색상을 열어준 겁니다 5G가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 보지 않으신가요? 한 이동품 행사의 전체 체험관 5G 기술이 전복된 가까운 VG에는 어떤 모습인지 대답시기로 했습니다 싱싱한 상자의 가격은? 이 제품이 적으신가요? 이스라엘 수준에만을 구입하는 제품이 적으신 것 같아요 오늘의 제품은 이 제품으로 지켜주신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적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커피를 주문하시겠어요? 엄마가 종료가 있을 것입니다. 주스와 함께 머리를 받았고, 커피 중가도 없고 커피를 직접 안으로 만족시키죠. 이름은 가피 롤오嫩이 안으로만 먹습니다. 아예 방 grade도 가능한 편을 미리 불러요. 안으로만 모드시피에 신청하네요. 네, 이재wegs 마周이의 카치이 한 번에 mortals. 아니 약속에 온 것 같아요. 어, 이전에 가나와드리는 것 같아요. 타이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미래가인데요, 하이퍼루프는 시속 1300km에 달리는 미래 도수단입니다. 하이퍼루프를 타고 2,500km로 갈 수 있는데요, 좌석의 배경 화면이 이동하면서 실제 이동기행사를 타고 있는 곳이 성공합니다. 우주관제센터 우주관제센터 상상태등을 모니터링하고 각각의 상황을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원석총돌 위기의 차원 지구를 구하기 위해 VR기기와 컨트롤러를 통으로 다해 기체에 있는 로봇을 원격 조정해서 중독장 발표 현실을 가중하는 특별기구를 수행해보는데요 첨단 인류신답부터 시술까지 쓰레기 프린터로 인공보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모니카를 보면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절해 수술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자감 화면에 따라 아마 한 시대는 크로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전에 포즈가 처음 나왔을때는 아무도 3G에 대해서 불편함이 이기도 않고 그냥 포즈 웹퓨터라고 사진을 찍고 모두가 포즈를 찍고 3G를 쓰다가 실행할 때는 5G를 뭔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G 생화가 된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과 아니면 5G 콘텐츠 같은게 지금 이렇게 전세라서 신기하게 보겠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과연한 지지? 우리도 세상인 줄 알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역사에 남을 기린다. 무엇이든 최초의 모습은 낙증하는 지도 난단이죠. 앞으로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할텐데요.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변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현행성을 기축해 나가는 것 바구다 부산의 스트레스를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캐릭터이 하늘과 공간사실테이 전혀다보다는 란 비교 이런 성장 제가 어떻게 정지 영어로 넣어 rooted 방책관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잡았던 통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세지가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의 정보가 정말 다른난 능력이 있습니다. 활용되는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사랑을 위해 긍정적인 편의점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관련된 질문을 받아서 이런 식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5G의 생명화 시대 편리함을 넘어 더 가치있는 기술로 다듬어 완성시켜 나가는 숙제를 덮겨주었습니다. 5G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이 만들 생활을 원하 그것이 복지의 일을 했죠. 화물과 인간이 이어지는 코어 연결세대 스파이브스는 지도가 다른 세계를 열 수 있는 엄청난 장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탄 식구면 그 장제력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할 텐데요 모든 것이 빨라지는 스파이브스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빠른 연결을 넘어서 다른 연결이 아닐까요? 1탄 1탄 sauared 2탄 시지 넣anni 내 덕분 expans이 공격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